오오, 오, 오. 매스야? 아우, 말랐어. 아니, 5빼면 5, 4 정도 되는 거야. 옷 빼면 5, 4. 맞아요, 예. 키 170이면 앞자리 5가 5, 6이 맞아요. 그게 맞아, 맞아요. 5, 6이 맞아. 절로 가, 절로 가, 절로 가. 내 인생 최고 몸무게야. 아니, 그런데 169에 55면 진짜 날씬한 거야. 그렇지. 그것도 마른 건데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몸무게예요, 저거. 일반 분들로 따지면 마른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하니까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조금 더 힘들고. 아, 진짜. 일주일에 5kg를 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. 5kg를 뺄 수 있어요? 일주일에 5kg? 어떻게 해? 일주일에? 내 다이어트 10개명. 나의 다이어트 시크릿. 10년 넘게 어쨌든 체중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일기. 맞아요. 어우, 이뻐. 너무 이쁘다. 자. 1번. 배고플 땐 자극 사진 보기. 목표 사진 보기. 목표 사진. It's me. 자, 두 번째. 이게 음식을 양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비타민이랑 건강 보조제 챙겨 먹어야 돼. 세 번째. 제일 힘든 거야. 뭔데? 노 술. 이게, 이게 좀 걸리네. 노 술. 왜냐하면 다이어트 때 술을 먹잖아?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주가 땡기잖아. 그치, 그치. 음식이 땡기고.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? 그럼. 안주를 엄청 먹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. 자제가 안 돼, 그리고. 그 다음날이 문제야. 해장을 또 엄청 해. 맞아, 맞아. 뭔데? 그래서 다 버린다고, 여기 있는 거를? 그래서 술을. 뭐 하는 거야? 클리어 아웃. 안 돼. 뭘 안 돼야. 아니, 이 술은 안 돼. 여보, 뭐 술이야? 안 돼. 이거 안 돼, 이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. 이거 안 돼, 이거. 아니. 나 맥정만. 어디 숨긴 거도. 무슨 소리야, 이건 안 되지. 아니야, 여보도 이게. 일심동체야. 우리는 모든 걸 함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금주를 하면 여보는 금주를 하는 거고. 약간 아쉬워하네. 오빠 저런 표정이었구나. 아니, 근데 계속 금주를 하자는 게 아니고. 프로필 사진을 찍고 마시면 되지. 아니, 나라는 상관은 없잖아. 내 남편이잖아. 아니, 그게 아니고 나는 프로필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. 그 대신 와이프가 찍어야 하는데 와이프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실 거야? 숨어서 마실게. 화장실에서 마실게. 화장실에서 마실게.